술을 못 마신대요 둘이서 모였더라? 3명에서 소주 2병에 맥주 3병? 맥주 500cc 2개? 1000cc인가? 2개 먹고 갔다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화강을 던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알겠죠? 안쓰러워 피하고 야야 자리야 뭐야 이거 아 머리 그거 아냐? 뭐야 오 야 힐링 나 좋아했거든? 깝칠래? 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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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안하는데? 배가리 찍어버려 무빙이 미쳤네 아 이거 나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는 거냐? 좋지 않은데 나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다니 나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면 웃잖아 스카이 난 세상에서 루시우 대가리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 위도우가 머리맞추기 제일 힘든 캐릭터가 3개가 있어요 송하나? 루시우? 송하나 루시우? 둠피 아닌가 둠피 말고 또 뭐 있을텐데 브리기테 맞아 송하나 루시우 브리기테 트레는 할만해요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나 때문에 싸우지마 심해도 어렵긴 해요 근데 심해는 맞출땐 맞춰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난 안심 나 때문에 싸우지마 나한테 싸우지마 오미 게임을 이렇게 쉬워버리면 안되는데 어라? 나구만 틱키